부작업을 받아 시킵니다 빠밤 어우 댐 서라이기 슬 엑 슬래시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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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하차 넣어버렸고 사격을 왜 안했지? 그렇기도 하지 아 이상한거 강호하네 그딴거 강호하지 말고 댐 오짐 개방했는데 개방했는데 그딴거 강호하지 말고 가볍네 폭포 스타렉 개인 스타렉 비단병 엘리트 맞아 엘리트 아 이즈 노하차 살려 인스타색 중에는 역분 요행 역분 요행 오하생대위 오하생대위 이런 진짜 자비없네 되게 쓸더쓰지 개빡세다 개빡세다 라가보린이 그래도 그나마 젤랑치 드로만 좀 잘뜨면 잡을 수 있었을텐데 드로가 드로가 매우 쓰레기같이 나왔네 만트라는 원래 쓸모가 없습니다 만트라는 원래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그 구경에 이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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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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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살려줍시오. 살려줍시오. 엘리트 안갈래. 나 졸았어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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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깡깡 호요함 정신 수양 두 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요 넣으면 완성 땜 황위는 어서 만트라 타격으로 개명하라 빼오리 타격은 타격을 떼고 빼오리로 개명하라 빼오리 뭐임와서 웨퀘셈 준대쇄네 따고 엘리트 가자 아닌가 엘리트 2연전 해야 됐네 그러면 왼쪽 길로 가자 0 0 0 명체와 강화할 수 있는데 교훈으로 아닌가 아닌가 땀을 차서 이 이벤트가 나온거입니다 시드가 시드가 바뀐거지 시동설 강화할 수 있는 영체화라 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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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서부 서부적이 2스택일지는 개메 다른 大的 그래도 단 이런 다른 범죽 띵땡이 컷 뚱땡이 컷 기도하고 정신 수양하고 영체와는 굳이 쓸 필요없는데 망림하고 광림하고 광림하고 광위 때리고 병번개 경채화 병내 어렵네 정신 수양 가방이잖아 그냥 병기적 오예 나 다 최고 타격 이제 다 필요없어 광위가 딜 다 나오는데 댐 끝 도대체 병기옥은 뭘꺼야 아니 잠깐만 쌀쌀쌀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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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교훈 어디갔어? 아, 달다. 아, 달다. 아, 달다. 맛집이네. 야, 미친게 온수액 첫 턴에 그만 나오라고. 맞아서 들어보는 게 낫겠는데. 41층 돌파. 아르리닛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41층 돌파. 기도하자. 아, 원교훈. 투교훈. 왜에에에에에에... 이제 추가할 카드는 없는 것 같은데 마요 나오면 마요 넣어야 되고 그거 말고는 넣을 것 없다 오프 잡고 연꽃 나오면 좋겠네 잘 알아들었지 처음 타봐 마요 줄 거지 길이 안나오나? 안나오지?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고 내 교훈 과연 됐스 교훈각임스 아니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섬탑의 수준 잘 알았다 교훈 이제 거대 점액 투성이 됐네 어뜩하냐 거점 투 두 장이나 있어 심지어 음 길 카드가 없는데 넘어가자 교훈 부터 일단 좀 헐자 헐 자 약되라 디도 들어간다 네 모세 93 끝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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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집에 있으면은 기도에서 나오는 통찰 강호할 수 있다 근데 필요 없을 듯 현실집에서 현실은 좀 빼고 주시면 현실은 조금 그러니까 어 빈쇄장이다 무적땡 vs 빈쇄장 갱이나 할 것 같은데 요나 하나 지우고 회오리 타격 하나 지우고 아 근데 수비를 지워야 되나 보호를 지울까 회오리 타격 지우는 거 거의 확정이고 회오리 타격 지우고 교훈을 지울지 보호를 지울지 교훈 지우는 게 낫겠지 이 코스트 지금 다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에너지 적은 덱인데 하긴 에너지는 강림하면 참 정신 수령이랑 그 마음의 요새 마요가 제일 급한 것 다 타요 쿵 탁 까미 현두미가 와 와 천임한테 뿡 뿡 뿡 꿀강 관절 뽀사기 관절 뽀사기는 광비가 두 장이나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 빌 모자랄 일은 없다 방어도가 모자라면 모자라지 마요 감사 아니 회타 1호상 막 100만점 만들 넘어가는 사기 카드인데 왜 지웠어 넷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요 응 어쩔카카 저쩔카카 어쩔카카 어쩔카카 기다릴 것 같아서 오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잇 왜 아깝냐 인내가 어차피 보호역할 해줄거니까 지워도 되긴 할 듯 나 부적인데 칼날려왕 칼날려왕 이거 할만한거 같은데 전천 전천이랑 심호흡이랑 어 장섬이나 할까 냉숙이나 할까 성급함 음 성급함은 쓸 수 없 고 방어도가 모자라긴 할텐데 능숙은 방어도를 주는 기대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음 희귀 유물 희귀 유물 너 유물 좋은거 쓴다 내가 좀 쓸게 내가 좀 쓸게 희귀귀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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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 한산 희귀 희근낙 희귀 또 생겼네 지우러 갈까? 이거 얼마지 지금 125골드 광휘 지울까? 일광휘 덩쳐봐 광휘 두개 들고 가고 싶은데 분화를 줄까? 광휘 두개인게 템포는 훨씬 빠를텐데 분화는 근데 사색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격분이랑 다른 장점이 있는데 결국 광휘 지워야되나? 인내를 지울까? 마요 먹었으니까 강호할게 있네 겟이 있으니까 마요가 먼저겠다 켈리가 있어가지고 나 어쩔 켈리 나 어쩔 켈리 또 꼭까지 또 꼭 불에 살 거 없는데 강화 다 내고 잡았자 5힐 아니 4힐 사힐헌트 뭐야 영영영 3힐 반설기의 격분드리 포션이나 좋은거 가져가면 심장이 심장하겠네 장화 나오고 또 네이메시스에 나오는거 왜케 게임이 자극적이네 핸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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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핸도야 아씨 핸도야 내격 내격분 마요나 영채워줄순 없잖아 영채워줘보니까 도났으면 되지 않을까 스치기만해도 서로에게 치명타 스치기만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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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거지않은긴 내가 수출하기때냐 지울거 없는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이거 맞아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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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어 어 어 some 어 으 오늘 해수 이유없이 디팩트 욕하고 싶은 날 똥쓰레기 디팩트 디팩트 욕하고 싶은 날은 365일 이펙트가 잘못했지 이펙트 하는 날 에이꼴 이펙트 욕하는 날 뭐야 왜 하드 치니까 납작해지냐 다음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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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가나님 40개월고도 깜짝 놀랍습니다 베르가나님 40개월고도 깜짝 놀랍습니다 역시 이펙트 이제 다음층에서 광휘를 뺄까 아 잘못썼다 도구는 뭐 지우면 되니까 도구 짜지 아 행꽃 이마요 켈리 없었으면 안했을텐데 켈리 있으니까 이마요 하는게 낫지않아 아 아 이마요 켈리 쓰면 투머치 켈리 없으면 투머치 느낌인데 켈리가 있으니까 아 그냥 제렴포 들고갈걸 명기적이랑 같이 쓰면 되는데 부적특 앞으로 얻을 두장의 저주를 막아줍니다 이미 막아줘서 안나왔다는게 학계의 정설 고마워요 부적맨 저주는 이미 부적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그것이 부적이니까 와즙 구힐 0 0 0 명 깍슬쿵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덱 말리면은 템포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영채와스의 턴 버티면서 그동안 마요로 방어 도스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돌아가는 것 같은거 이겼는데 이지게임 이지게임 이게 카드게임 아 안녕하세요 평가관이에요 뚝배기를 내놓으세요 벤입니다 나가세요 벤입니다 32개월 구독하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달팽이가 달팽이가 분위기 못읽고 등장 좀 먹어야겠다 아닌가 저는 녹화가 됐네, 잡았네. 아니? 넌 죽었다. 기도! 구복! 방피! 방피! 무해! 컷! 히와처에게 상처를 입히더니 더러운 딸팽이가... 무해... 아니! 쉴 때가 됐군. 슬 따라서 강화를 못하네. 와 프리듬스... 와 마소가 콜 오브 뷰티랑 캔디 크러쉬 사까를 샀더니 불자가 사은품이네. 불자 조식 30% 오른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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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소 떨어지. 왜 웃기지? 현금을 써서. 현금술. 넝 0 세워야. 데려가. 0 0 0 0 0 0. 머죠! 꽝 휙 딱댐 주 넷에 이거 보고 갈 수 있을까? 못 보겠는데 창 너무 연약한데 섬탑의 창하가 앗 예식 양로 양로 지금 나오면 스택댐에 아무것도 못할텐데 갱전퍼들 드디어 일한다 헌당 0.098 들어오고 잘하는 짓이다 와 경지 변환하면 12방어 기도 안쓰는게 났겠지? 어차피 녹고있어서 내서 좀 마셔도템 라이빙 안맞았다 이제? 이겨죠 자 허접이죠 자 허접이죠 이렇게 해도 만트라랑 강림은 필요가 없네 만트라랑 강림은 필요가 없네 추월 앞에서 다 쓸모가 없다 부워마요 후월마요 일 이념교훈을 하도록 하지 교훈강 만들 수 있을까 186 1 아니 어떻게 자꾸 1위 남기냐 이것도 재주네 어 접 짐 접 광교교 광교교 아스트로렬 뭐야 이게 잘 나오긴 했어 근데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부적특 녹고특 향로도 일어냈어 피단병 36킬이면 피단병도 잘했네 영웅사 완넘 오버킬 속도강 콤보 콤보랑 오버킬을 잘하는 왓처 눈앞가